이자수첩 넘어갑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이 어제 오전 국내 언론사 취재진에게 공개가 됐다고 해서 어제 계속 큰 소식으로 다뤄졌죠. 신도들이 어제 예배 후에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은 조금 한산이 됐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한 수백 명 정도가 금수원에 남아서 담벼락의 철저 망을 치고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유병헌 회장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경찰도 내일까지는 물론 기다릴 거고요. 가장 궁금한 건 유병헌 전 회장이 금수원에 머물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모르죠 뭐. 금수원 관계자들에게 어제 의미 없는 답변만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기자들이. 그러면 뭐 고개를 쑥 내리고 응답할지도 모르겠다. 궁금하면 불러봐라. 이곳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보지는 못했다. 점점 말이 흐려집니다. 나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취재하다 보면 누구든 취재 기자한테 대놓고 거짓말은 못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농담도 잘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특히 일반인이라면 기자를 맨날 상대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더 어려운 건데. 그렇죠.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셔. 있으면 또 고개를 쑥 내밀지도 모르니까. 라고 일단 운을 뗐다고 하는 것은 있을 가능성이 높던 뜻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기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렇죠. 또 없으면 거기를 왜 지키냐 도대체. 몰려들어서. 거기가 교주의 탄생지라든가 김일성 생가처럼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는 사람의 생가가 있다든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업장이라면 잉어하고 붕어 키우고 한다면 거기를 왜 지키는가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첫째 언론사 취재진이 계속 모여들고 드나드는 틈을 이용해서 유병헌 회장이 몸을 빼낼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이미 금수원을 빠져나가서 구원파 신도의 집이나 다른 은신처에 있는데 금수원 쪽으로 이목을 쏠리게 쏠리게 해놓고 어디 해외로의 도피다든가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건 아니냐. 경찰은 그런 걱정 때문에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밀항이 가능한 항구도 지금 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제 왜 금수원을 스스로 공개했을까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기자들이 얘기한 바는 구원파가 베일에 감춰진 사이비 광신도 집단인 것처럼 자꾸 이미지가 굳어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 자살 사건이 벌어졌던 오대양 사건, 전두환 오공비리 사건 연루 이런 설까지 나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원파라고 하는 종교파는 여러 개의 기업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을 언제까지 꽁꽁 닫아놓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구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차단하고 싶었겠죠. 기업도 위태로워진다 이런 생각도 있는군요. 이런 이미지면. 또 세모그룹의 제품들 불매운동이 지금 SNS를 통해서. 확산 중이에요. 엄청 확산 중이죠. 초콜릿, 레스토랑, 일식당, 서점, 동네 마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등 이대로 가면 전체가 동시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것도 피하고 싶겠죠. 어쨌든 금수원을 공개하면서도 유 회장의 신병에 대해서는 또 함구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유 회장이 결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하려는 의지가 아직은 강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게 당당하면 좀 나와서 소환에 응하고 조사 받고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버팁니까? 검찰이 집권 세력에게 가해지는 세월호 책임의 부담. 도대체 정부는 뭐 한 거냐. 집권 세력들은 뭐 한 거냐라고 국민들의 질타가 가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구원파로 빨리 돌려서 털어넣으려고 한다. 떠넘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구원파에서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죠.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려고 한다. 표적 수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또는 유 회장이 나가서 뭐라고 설명을 하든 검찰 수사에서는 무조건 구속되는 거다. 그리고 구원파 그룹 내부에 나름대로 갖고 있던 이런저런 기밀 사항들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불안하고. 그럴 경우 무너진다라는 불안감이 있고요. 과거에 또 아픈 기억도 하나 있습니다. 유 회장이 23년 전이죠. 1991년에 오대양 사건이 문제가 생겼다가 집단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재수사가 벌어졌을 때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나가봤자 도움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유 회장은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구원파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왜 구원파인가요? 사실 얘기하면 길어집니다만 1830년 영국에서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작게 시작되는데 엄청 커졌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선교사들을 직접 보냅니다. 그중에 네덜란드 사람과 미국인이 같이 1961년에 한국 와서 대구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신학생으로 처음 공부한 사람이 유병원 회장의 장인인 권신찬 씨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하고의 관계를 끊고 자기네들이 독립된 교판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국평신도 복음선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리가 정통과는 다른 2단의 내용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통 기독교와는 많이 벗어나 있다고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토론이 벌어지면서 그때 이제 정교문제연구소를 관장하던 탕명환 소장께서 중심이 돼서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의 교리가 너무 틀리다. 그래서 2단으로 간주하면서 구원파라는 이름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붙여준 거죠. 그럼 스스로 우리 구원파야 이런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구원파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한국평신도 복음선교회까지는 유병원 회장이 주관을 해서 창설을 했지만 그 후에 한국평신도 복음선교회에서 손을 뗐고 그 이후에 교인들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지금의 구원파의 본래 이름이죠.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유 회장이 관련 있지 이제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금수원과 구원파 지켜보겠습니다. 변성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하셨습니다. 원하셨습니다. 원하는 방법은